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지난번 철근하차 영상에서 미리 예고해 드렸던 그 자전거와 지게차의 사고가 날 뻔한 그 장면이죠. 이제 그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 현장 비슷한 사례거든요. 이럴 경우 곧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이제 재수가 좋아서 그 사고가 안났다고 볼 수 밖에 없죠. 지난번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늘어진 철근을 정리를 하려다가 하물차에 있는 철근을 먼저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상황에서 발생됩니다. 이제 보세요. 화물차 쪽으로 지게차를 이동할 겁니다. 이동하는데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 자전거가 오고 있죠. 저게 지게차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틈 사이로 이 자전거는 들어오는 거예요. 지게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호서도 있고 그래도 그 사이로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지금 길을 완전히 통제가 되지 못했거든요. 이게 큰 길은 통제가 됐는데 녹록길로 빠지는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 이 틈으로 제가 봤을 거라고 확신을 했겠죠. 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틈으로 들어왔죠. 저는 이 방향을 틀었을 때 벌써 이쪽은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해 왔고 그 틈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지게차와 인도 사이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냥 달려왔었거든요. 조금 더 빨리 와서 지게차에 부딪혔거나 또는 혼자 넘어져도 또 이제 비접촉사고를 했고 제 지게차에게 또 책임을 부르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잘잘못을 떠나서 지게차와 부딪히게 되면은 지게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스 하나 안 냈거에요. 자전거가 부딪혔을 경우. 그러나 자전거 타신 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게차 뿐이 아니라 중장비가 작업하는 곳을 지나칠 때는 좀 세워서 서서 있다 지나가든지 자신이 지나간다는 거 확실하게 의사 표시라고 지나가든지 여기 신호하시는 분이 있어서 소용이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위험한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전거 타신 분들은 그 틈 사이로 막 달려오는 거 있죠. 오늘 이제 이것도 그렇지만 이 다음 영상도 보시면은 바로 이어질 겁니다. 그것도 역시 자전거에 의한 사고가 날 뻔한 건데요. 항상 보면은 굉장히 조심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니면 지게차가 천천히 가니까 지게차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정말 목숨은 소중한 거잖아요. 지게차 탄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랑 부딪혔을 때. 목숨은 자신이 지켜야 되죠. 누가 지켜줍니까? 이 지게차는 지금 이 블랙박스로 보는 영상에서 이 마스트 외에 더 안 보이거든요. 일단 방향 튼 상태에서는 거기는 무방비 상태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지게차 그 좁은 곳으로 지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제 곧바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제가 지금 이렇게 벽돌 바레트를 운반하고 있죠. 아무리 와이퍼로 닦아도 선명해 보이질 않아요. 이제 골목길인데 좀 복잡하죠. 골목길이니까 차 주차되어 있는 차도 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정말 일이 하기 싫은 날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일하기 싫습니다. 이날 이게 취소가 된 줄 알았는데 아 굳이 이 시간에 또 함차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제가 또 안 내려 줄 순 없잖아요. 그냥 일하기 싫은데 정말 일하기 싫어요.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이제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한 다섯 바르트 여섯 바르트 정도 되는데 대여섯 바르트 되는데 비가 안 오는 날도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내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비까지 무지하게 와버리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집니다. 지게차도 시야가 좁아지지만 걸어다니는 사람도 시야가 좁아지고 신호해주는 사람도 시야가 좁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지죠. 그럼 사고의 위험은 엄청 늘어나버리는 거죠. 몇 퍼센트 늘어난다? 몇 배로 늘어난다? 그런 수치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높죠. 지금 뭐 또 김이 서리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작업할 때 문을 열어놓고 작업하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예요. 하차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좁은 곳에서 하차를 해야되는데 정말 시야 안좋죠? 비오는 날 답답합니다. 똑같아요. 다시 벽돌을 하나 들고 아까 그곳으로 이동해서 벽돌을 내려놓으면 되는 어렵진 않은 일이죠. 다만 장소가 썩 좋지 않은 곳입니다. 비가 오니까 그게 위험성이 훨씬 늘어났죠. 이렇게 회전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밖에 길이 없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신호해주시는 분이 앞에 먼저 가고 있는데 빨간 원쪽에 보시면은 자전거를 타고 우산을 쓰고 그냥 달려오죠? 이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참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이 길을 제가 전세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앞에서 지금 저분이 정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이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아 참 너무 위험하죠?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장비들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장비들이 보호해주고 싶어도 달려오면은 보호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벌써 제가 진입하기 전 같았으면 제가 기다렸을 텐데 제가 벌써 진입을 한 상태인데 그 틈이 그래도 이제 자전거 하나 지나갈 틈은 있어요. 제 지게차 옆에 주차장 사이에 틈이 뭐 자전거 하나 하나 사람 하나는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산을 쓰고 거기로 달려와 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지나갈 틈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지금 기다렸다가 아니면 제가 먼저 그 자전거 먼저 진입했으면 제가 먼저 기다렸겠죠. 제가 기다렸다가 자전거 지나가고 지나갔을 텐데 제가 이미 움직여서 그 좁은 통로를 진입한 상태인데 그냥 달려오지 않습니까? 저도 보호해 드리고 싶어도 보호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안타깝죠. 이럴 경우 정말 본인들 목숨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장비 근처에는 이 도로는 공도 잖아요. 여기서 작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가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조심해서 하지만 행인분들 또는 다른 차량도 조심해 하시는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